네, 우선 가자지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아직 라파에 들어가진 않았죠? 왜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라파가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그래서 빨리 이 전쟁 끝내고 싶지만 국제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국가들, 구호단체들이 라파에서 이스라엘이 지상 작전 펼치면 인도주의적인 재앙이 일어날 거다. 절대 안 된다. 대규모 민간 사상자 발생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라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미 라파에 있는 가자지구 민간인 대피시키는 계획 그리고 향후 작전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그 전략을 다 전쟁 내각에 제출한 상황이고 라파에서의 지상전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 압력과 우려에 대해서 민간인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작전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라파에 대피해 있는 이 100만 명이 넘는 가자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 작전이 시작된다면 승리는 이제 몇 주 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또 라파에서 지상전 미국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만약 2001년 9.11 사태와 같은 이 상황이라면 그리고 한 5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하루 만에 사륙이 되고 만 명의 미국인이 인질로 억류된 상황이라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냐 그때는 미국도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냐 당신들은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자 지상전에 대한 당위성을 또 한 번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아마 핵을 터뜨릴지도 모를 거예요. 가자 지구에서 또 두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인 전사자들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두 명 어디서 전사를 한 겁니까? 이번 사고는 가자 북부 자이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사자 두 명은 이스라엘 군 지휘관이었는데요. 둘 다. 기바티 여단 소대장이었던 24살에 이타이 세이프 대위 그리고 기바티 여단 중대장이었던 25살에 이프타 샤아르 소령이 이번 사고로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바티 여단은 가자 북부 자이툰에 남아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테러 터널들과 그리고 이 하마스 잔당들을 소탕하는 이 작전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마스가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건물에다가 부비트랩을 많이 설치하고 가는 바람에 이 부비트랩이 폭발하는 바람에 이 두 명의 지휘관이 사망하고 다른 7명의 군인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마저도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24살 25살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인데 자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 구호단체인가봐요. 라파 하늘에서 민간 구호품들을 낙하산에 매달아서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던데 누가 뭘 떨어뜨리는 겁니까? 주체는 구호단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 각국가 차원의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27일 요르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프랑스가 이스라엘군과 함께 구호품 공중투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 요르만 앞만에서 구호품실은 항공기 6대가 출발했는데요. 항공기 6대 중에 3대가 요르단 소속 나머지 3대는 각각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프랑스 소속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요르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가자지구에 의료용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중투하 작전 이미 시작을 해왔었고요. 올해부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도 공중투하에 동참을 했고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는 이번 작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 160개 정도 인도지원적인 패키지가 전달이 됐는데 대부분은 즉석식품과 같은 식량, 그리고 위생용품 등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 라파 국경으로 트럭으로 예전에도 많이 인도주의적 구호 물품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하늘에서 내려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도 사실은 식량 운반하는 트럭 31대가 과자 북부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한 달 이상 과자 북부에 구호품이 못 들어간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과자지구 남부는 몰라도 이 과자지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호단체가 진입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또 진입을 하자마자 트럭에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트럭에 있는 이 용품들을 약탈해 가려고 하고 트럭에 돌을 던지고 심지어 이 트럭을 운전해온 배송기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구호단체들이 진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호 물자가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계 식량계획 처음에는 이스라엘군이 방해를 해서 우리가 과자지구 북부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말을 바꿔서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과자 내부에서 총격전 심하고 질서 붕괴가 너무 심해져서 식량을 안전하게 보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과자지구 북부에서 구호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과자지구의 물자 공급이 적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은 이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수백 개의 컨테이너들이 이미 이스라엘군의 검사를 끝내고 케렘샬롬 교차로에 대기하고 있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과자 내부로 이 구호품들이 전달되는 거 들여보내는 것까지는 우리 책임인데 거기서부터 나눠주는 건 유엔의 책임이다. 그런데 유엔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수백 대의 트럭의 이 구호품들이 과자로 진입 못하고 있다라고 유엔을 또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엔이 지금 하마스랑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팔레스타인, 과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호품들을 보내주고 하늘에서 떨어뜨려주고 그러면 이걸 골고루 좀 나눠서 잘 좀 먹고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그 과자지구 안에다가 낙하산을 이용해서 구호 물품들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차지해서 자기들만 먹고 쓰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거를 축적해가지고 또 비싼 값에 사람들한테 내다 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과자지구에서는 모든 상업적 수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과자 사람들은 오직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호품들은 이익을 취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구호품들이 과자 내에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밀가루 한 포대가 550 쉐켈, 우리 돈으로는 20만 원에 육박하고 설탕 1kg이 80에서 100 쉐켈, 한화로는 37,000원 정도, 설탕 1kg이 37,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구호품이 전달되는 과자 남부에서 물가가 이 정도고 이제 북부지역으로 가면 밀가루 한 포대가 천 쉐켈, 그 천 쉐켈을 줘도 못 사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7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이 정도도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호품을 가지고 이제 폭류를 취하는 일이 계속되자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랍어가 적힌 이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아랍어 문구는 공공보호위원회라고 쓰여진 이 문구를 이제 쓰고 이제 머리띠를 이렇게 걸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지상작전 이후에 가자지구대의 경찰력이 사라지면서 내부 질서가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보호위원회가 나서서 공공질서를 이제 보호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하마스 정부가 민간인들이 이제 이 기본적인 물품 확보할 수 있도록 간섭하고 노력해야지만이 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공공보호위원회를 결성하고 공공질서를 지키자라고 이제 나선 건데요. 이 사람도 이제 얼굴에 보신 것처럼 복면을 쓰고 돌격 소총이나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들고서 시장 가판대에 서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물가 감시하고 또 국민의 필요를 착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해주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경단 같은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또 폭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 집에 가면 잔뜩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도대체 누구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지 gramática Bitch 고맙습니다. »: 예방 happened to us 감사합니다.